좀 더 지나면 건질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쓸만한 아이들을 건지려고 합니다 아이들 묶을 시간이 되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애도 묶으라고 하는 거에요 지금 애도 묶으라고 하는 거에요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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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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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죽맞아서 utar 탈 탈 쿱 고생 고갱이가 빨개서 이따 물어봐야돼 현실apter 2 현실 고양이 감가 양념에, 양념에다가 같이 먹으려는 건 아니 근데 이거 못 쓰겠다 너무 자라, 좀 커야 되는데 배추 때문에 그런데 그거 더 키워야지 더 키워야 돼, 작년에 엄청 잘 자랐는데 우리는 추웠으면 사야 되겠다, 모자란다 이 정도는 살아야 돼, 제일 큰 게 워만한 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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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 너무 좋겠다, 여긴 했고 Q7 중에 주인공이 무리해 죽지 않아, 눈 1차로 배추를 씻고 소금을 뿌립니다. 소금을 뿌려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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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을 먼저 가지면 안 돼. 이렇게 이렇게 묻혀 그냥. 여기 하룡이삼 미쳐먹게 하는 거 봤지? 이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